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 초보집사 줄여서 달팽이집사입니다. 아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규칙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 채널에도 언제부턴가 빠놀이가 시작이 됐죠? 저도 빠놀이 참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이 빠놀이가 점점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제 영상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것 같은데도 벌써 제 앞에 두 분이나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산발을 하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보다 더 빨리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경쟁이 너무 과열되는 걸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영상을 먼저 다 시청하시고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시는 분이 1등인 걸로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든가 이런 이런 내용은 재밌고요. 이런 이런 부분은 아쉬워요 라든가 이렇게 영상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느끼신 점을 함께 이야기해주시는 분이 1등으로 인정 이런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항상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싫어요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지 적어주시면 달팽이집사 채널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본론으로 갑시다. 자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저는 진짜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영상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분필들이 보이죠. 제가 이 분필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으는데 시간이 참 꽤 걸렸습니다. 그러느라고 이 영상은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린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렇게 세워야 되네요. 자 그럼 이 분필 영상 제가 또 왜 분필들을 가지고 왔느냐. 이미 앞서서 분필에 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아 또 있네요. 네 분필에 관한 영상을 제가 앞서서 찍은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필 영상을 찍어서 요렇게 칼슘 공급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분필들. 이를 대한 영상을 올리면 그 댓글에 주로 이 분필 먹여도 되나요? 저 분필은 안 되나요?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는데 먹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달리세요. 그만큼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구나. 그래서 직접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그때부터 틈이 날 때마다 분필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샀고요. 주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쇼핑몰에서 샀고 또 살 수 없는 것들이나 이제 그런 구할 수 있는 거는 지인을 통해서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은 제가 또 중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에선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선 분필에 관한 영상은 제가 여기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둘게요. 설명란 보시고 한번 그 앞선 영상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고 오늘 이번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면 함께 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런 분필은 줘도 된다? 이런 분필은 주면 안 된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은 이 탄산분필 중에서도 문교탄산분필이죠.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가장 저렴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교탄산분필에서 탄산자가 없는 분필은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교 분필이라도 문교황산분필이 있고요. 문교 워터초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자만 보시고 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탄산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탄산분필 같은 경우에는 탄산칼슘이 거의 99%, 98% 이렇게 꽉꽉 차있기 때문에 달팽이들의 폐각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칼슘을 공급하는 방법은 분필 말고도 많이 있죠. 일단 중질탄산칼슘 가루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거의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칼슘 성분이 제일 많죠. 중질탄산칼슘 가루랑 이거랑요. 그리고 산호칼슘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본 적이 없는데 산호칼슘 좋고 난각가루는 언제나 이렇게 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고요. 그런데 난각가루는 칼슘 함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렇게 좀 폐각을 빨리빨리 키워야 될 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랫가루도 있겠네요. 보랫가루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달팽이들 사료 먹이시는 경우에는 그 사료 자체에 칼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안 먹이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칼슘을 줘야 될 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분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가루로 된 칼슘 가루들은 물에 섞어주거나 게어줘야 되는데 이런 분필들은 달팽이들이 살고 있는 통에 그냥 하나씩 넣어주면 달팽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삼각탄산 분필이 있는데요. 전 처음에 이 분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의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삼각분필 먹여도 되나요? 그래서 이 삼각이 뭘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이소 분필이더라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탄산 분필은 이 삼각형으로 생긴 삼각탄산 분필이고 이거 역시도 문교탄산 분필과 마찬가지로 달팽이들한테 주셔도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삼각기둥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달팽이들이 먹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잡고 쓰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탄산 분필 이것도 달팽이들한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어차피 우리 집 아이들한테 이제 먹을 거니까 하면서 좀 상자째 구매한 제품이 있는데요. 요 포장 한번 일단 뜯어볼게요. 네 요거는 오미아 분필이라는 분필입니다. 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프랑스 말들이 써있나 했더니 이 오미아 분필이 프랑스째네요. 오 프랑스 거였어요. 어쩐지 문교 분필보단 조금 비싸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분필도 탄산 분필이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줘도 잘 먹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 달팽이들한테 공급했던 그런 분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 분필은 제가 왜 이렇게 구매를 했느냐 그럼 요 안에 보시면은 요 안에는 그냥 전부 하얀색으로만 돼 있어요. 네 속 포장이.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자 꺼내보면 이렇게 전부 다 포장이 하얗게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분필을 만나게 되시면은 아 요거는 오미아 탄산 분필이고 이것도 탄산 칼슘이기 때문에 달팽이들한테 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상자째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아이들도 요 분필을 잘 먹기 때문에 또 아이들 주문 되니까 요렇게 한꺼번에 구매를 했고요. 자 이제는 주면 안 되는 분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면 안 되는 분필을 잘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산 분필이 아닌 모든 분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그 대표적인 게 워터 초크. 워터 초크는 우리말로 하면 물 분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 분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요런 워터 초크는 일단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 초크라는 게 있으면 달팽이들한테 주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이제 모르고 주셨는데 달팽이들이 알아서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워터 초크는 탄산 칼슘 성분이 없지는 않은데 워터 초크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무슨 조금 약품 같은 게 화학 제품이 처리가 되는데 그게 첨가가 되기 때문에 달팽이들 몸에 별로 좋지 않고 또 달팽이들은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서 알아서 안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워터 초크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나노 워터 초크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리 여기서 음이온이 발생하고 수용성이고 이래도 안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있는 분필 이거는 워터 초크에다가 게다가 색깔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 탄산 칼슘 분필이라도 색깔이 있는 분필은 이렇게 3개 있는 분필은 저는 이제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냥 색깔이 있는 거는 무조건 그냥 걸러주세요. 거기 들어있는 아무리 이런 탄산 분필도 여기에 그냥 뭐 색깔 있는 분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색소가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달팽이들 몸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색깔 있는 건 무조건 걸러주시고요. 이런 워터 초크도 그냥 무조건 걸러주세요. 색깔 분필 안 된다. 워터 초크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바이오 초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무슨 친환경 바이오 초크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역시도 다른 워터 초크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성분들이 좀 더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달팽이들 몸에 좋을 리가 없다. 바이오 초크도 안 됩니다. 친환경이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번에 제가 분필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또 완전히 새로운 분필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이 건식 초크라는 건데요. 이 건식 초크도 안 됩니다. 이것도 무슨 친환경 교실을 만드는 분필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따로 구할 수가 없어서 비싼 배송료를 물고 이 분필을 구매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달팽이들한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칠판에서 사용하기에는 좋은 분필인 것 같지만 사람한테는 좀 가루 날림이 없어서 굉장히 사람들 호흡기에 좋다고는 하지만 이 분필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거는 탄산칼슘이라기보다는 무슨 특정 화장품 만드는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만드는 성분인데 무슨 조개껍질 성분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순수 조개껍질 성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타 화장품 만드는 원료가 돼 있기 때문에 달팽이들한테 먹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건식 초크 초크 스토리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 그냥 필기용으로 칠판을 필기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좋은 분필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달팽이들한테 주기에는 실격 근데 그 밖에도 문교 분필 중에서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고 문교 분필 딱 네 글자만 적혀있는 분필이 있는데요. 그거는 황산 분필이니까 주지 마시고요. 똑같은 탄산칼슘 분필인데 굉장히 비싼 분필 하고로무 분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탄산칼슘이어서 줘도 되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고급스럽게 분필을 만드느라고 분필 겉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하고로무 분필도 별로 좋지 않다. 이 얘기는 근데 먼저 앞선 분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앞에 있는 하고로무에 대한 내용은 앞선 분필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거는 달팽이들한테 줘도 되는 분필과 안 되는 분필 위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쪽이 오른쪽이 줘도 되는 분필들 됩니다. 네 됩니다. 이거 달팽이들한테 주면 되고요. 아 참 이런 분필을 줬는데도 달팽이들이 안 먹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달팽이의 입맛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달팽이들마다 다 달라요. 가루로 된 분필을 좋아하는 달팽이도 있고 가루로 된 아 가루로 된 분필이 아니죠. 가루로 된 칼슘 가루를 좋아하는 달팽이가 있고 오히려 분필을 더 좋아하는 달팽이도 있고요. 뭘 줘도 잘 먹는 달팽이도 있기 때문에 가루는 잘 먹는데 분필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분필은 주지 마시고 그리고 가루로 된 칼슘 들만 공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루로 된 걸 좀 싫어하는 달팽이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필을 따로 넣어주시면은 음식이랑 같이 먹이랑 같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따로 분필을 먹는 게 더 좋아요. 또 이런 달팽이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분필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쪽이죠. 그래서 건식 분필 안 된다. 바이오 초크 안 된다. 워터 초크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쪽이었습니다. 왼쪽은 안 된다. 그래서 되는 분필과 안 되는 분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분필에 관해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니면은 또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달팽이들과 함께 튼튼한 폐각 달팽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튼튼한 폐각을 가진 우리 달팽이들 파이팅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